어? 어? 저기 뭐야? 어? 여기 여기야? 저거 여기야? 저거! 자, 사이좋게 그러면 몇 번인가요? 여기 무조건 있어요? 우리 미친 투론 여기야 자, 맨 뒤에 있는 것이 섬과 화산입니다 과연 저 중에 답이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흔만 이거 소리들려 오, 뭐야 이렇게 내려와? 어휴, 아니 비라면서요? 뭐야 이 미친 거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빛이? 아이고 오! 오, 오! 어휴! 이거 밖에 안 돼? 뭐야 이 미친 지트야! 말심대로 맨 앞에 세 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글, 사막, 그리고 갯벌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하나, 둘, 셋 하면 만일에 여러분이 선택한 게 오답이라면 해피아이 가 떨어지고 맞다면 투표가 떨어지고 예에에에에에에에 자, 정글 사망 뱃뻘! 자, 하나! 자, 하나! 둘! 셋! 런닝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. 물의 소원이에요, 먹을만큼?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곳은? 오늘 하루 두 번 제 모습을 드러내면? 컷! 으아악!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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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! 웬,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! 와, 여미가 딱 처해지는 거 아니에요? 야, 여기 다 맞히네! 주얼마 하나였어! 이게 아니에요?! 이거 아니에요?! 다음 1번째 추가로 패킹. 모두 승부하셨습니다. 아 놀랐다.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와서. 진짜. 축하드리고 모두 승부하셨습니다.